이페스토픽 퀘스천 앤 익스플로레이션 ok 로켓도 퀘스천 497번 다음 표지판에 맞게 설명한 것을 고르십시오 1번 깨지는 물건이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2번 감전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3번 불에 잘 타는 물건이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4번 위에서 물체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ok choose the correct answer 네 잘했습니다 정답은 1번 깨지는 물건이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1번 깨지는 물건이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Be careful because there is breakable items 깨지는 물건이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2번 감전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Be careful as electric shock may occur 감전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3번 불에 잘 타는 물건이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Be careful because there are items that are easily flabbable 불에 잘 타는 물건이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4번 위에서 물체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Be careful because the object may fall from the above 위에서 떨어질 물체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ok one more time 1번 깨지는 물건이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2번 감전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3번 불에 잘 타는 물건이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4번 불에서 물체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ok What is on the question? 파손 파손 Being damaged 주의 주의 Cushion 깨지다 깨지다 Break Be broken 깨지는 깨지는 Breakable 물건 물건 Item Product Goods 있다 있다 There will be have There will be have What is on the question? There will be have 그러니까 Because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Be careful Watch out Watch out 파손 주의 깨지다 깨지는 물건 있다 니까 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감전사고 감전사고 Electric shock accident 사고가 나다 사고가 나다 사고가 나다 Have an accident 불 불 Fire 불에 잘 타는 불에 잘 타는 Flammable 위 위 Up Above 에서 에서 From 물체 물체 떨어지다 떨어지다 Fall down 감전사고 사고가 나다 불 불에 잘 타는 위 에서 물체 떨어지다 에디셔널 월드 원더 퀘스천 교통사고 교통사고 traffic accident 추락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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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ling accident 화재 사고 화재 사고 화재 사고 fire accident 아래 아래 down below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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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xt to 앞에 앞에 in front of 뒤에 뒤에 behind 교통사고 추락사고 화재 사고 아래 옆에 앞에 뒤에 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저희팅